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뉴스 많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 가운데 어떤 뉴스의 이면을 좀 들여다볼까요? 혹시 모바일 메신저 어떤 거 쓰세요? 모바일 메신저 저는 한 두 개 정도 깔아놓고 씁니다. 보통 카톡도 쓰고 라인도 쓰고 여러 가지 쓰시는데요. 요즘 카카오톡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이버 망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저도 들었어요. 네, 그 망명지로 선택한 것이 러시아산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회사에서 한국 이용자들을 위해서 한글판 제작에 나설 정도라고 합니다. 이 사이버 망명 떠나는 sns 이용자들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저도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텔레그램,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 같은 거. 네, 러시아산. 그렇게 많이 써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앱 스토어에서 아이폰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죠. 텔레그램이 카카오톡 다운로드 횟수를 앞찔렀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카카오톡은 많이 다운을 받았으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기도 하고요. 업데이트도 하고 하니까. 그렇죠. 일주일 전쯤에는 이게 소셜네트워크 순위에 100위 안에도 못 들었던 메신저인데요. 지금은 10위권 이내로 진입하고 오히려 최상위권 순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다운로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데요. 텔레그램 측도 좀 놀라지 않았겠어요? 한국에서 갑자기 우리 거 많이 쓰게 되니까. 그렇게 가까운 이웃도 아닌데. 러시아와 한국 하면. 그렇죠. 갑자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이 많이 쓰지? 굉장히 놀랐는데 보니까 이용자들이 늘어나니까 이게 영문판이나 러시아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한글로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한글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요. 메뉴를 한글로 만드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고요. 실제 프로그램에 한글을 얹을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이것만 끝나면 조만간 한글판도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이용자들이 한국 이용자들이 몰리는 겁니까? 아무도 볼 수 없다. 이겁니다. 보안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텔레그램이 만들어진 계기가 좀 남다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 이런 거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런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 프로그래머가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메신저를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고요. 그걸 본사를 또 베를린에다가 뒀다고 합니다. 본사도 러시아가 아니라 베를린 독일에.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이용하더라도 그 내용이 아무도 이제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모든 메시지는 암호화가 돼 있고 주고받는 사람만 딱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서버가 해외에 있는 측면도 있고요. 자동 삭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폭파 기능 같은 건데 1초 뒤에 사라져. 5초 뒤에 사라져. 그럼 서버에 저장도 안 되고 두 사람만 메신저가 갔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실 카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삭제를 해도 그 회사 서버에는 남아 있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다고 카톡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은 그러니까 그냥 아예 서버에도 안 남고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공중분해. 그리고 해킹도 어렵다고 해서 텔레그램이 해킹하는 사람한테 20만 달러를 주겠다. 우리가 상금을 내걸었는데 아무도 해킹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국내 증권가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몇 달 전부터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금감원이 기업의 실적 정보가 자꾸 외부로 유출돼서 급등 현상이 자꾸 나타나니까 주가가. 그걸 막겠다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동안에 미쓸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썼거든요. 그 미쓸이라는 프로그램에 1년치 이상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다 제출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딴 데로 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텔레그램으로 갔는데 그 소식이 일반인들한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제 망명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증권가에서부터 시작된 사이버 망명. 그런데 보통 일반인들이 증권가는 이해가 됩니다만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비밀보안 유지해야 될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물론 기분도 나쁜다 하고 또 비밀스러운 연애하면 연애담도 있고 많잖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러시아산 텔레그램으로 이동하는 이유 분석을 좀 해보셨어요? 일종의 저항의식 같은 게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은요.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입니다. 뭡니까? 지난 16일이었었죠. 국무회의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이버상의 어떤 모독행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화들짝 놀란 검찰이 이틀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단팀을 설치를 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팀을 만들기 직전에 대검이 유관기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유관기관이면 어디 어디예요? 미래보라든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여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포털 3사까지 그동안에 인터넷 사이버 감시는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국내 최대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톡 관계자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유관기관 회의. 소집.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안 들어가던 카카오톡 관계자까지. 네. 그러니까 네티즌들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카카오톡까지 들어갔으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까지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실시간 감시하게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이게 텔레그램으로 망명하기 시작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어제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했어요. 그런 거 아니다. 우리 카카오톡 들여다보고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불안감은 그래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의심이 한 번 생기면요. 의심이 계속 의심을 낳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말뿐이고 실제로 안 하는지 하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계속 그런 현상들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참 얘기 듣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미네르바 사건하고 이명박 정보 시절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화동이 있은 다음에 mbc pd 수첩 작가 이메일을 뒤진 적이 있었어요. 검찰이. 그 이후에 저도 망명을 한 편인데요. 어디로 망명 가셨어요? 쿨 이메일로 사실은 망명을 했었습니다. 제 주변분들이 굉장히 많이 망명을 했어요. 저는 귀찮아서 망명 못했는데. 그래요. 누군가가 제 이메일을 어느 순간 와서 나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막 뒤져볼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요. 이게 나중에 또 무슨 꼬투리가 되거나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악의 옮길 수도 있으니까 별 얘기 아닌 것도. 그렇죠.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요. 정치인들도 그랬어요. 정치인들도 구글 이메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보안 전문가인 안철수 의원도 대선 후보 시절에 바이버라고 하는 미국판 카카오톡을 쓰면서 자기 참모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이게 화제가 돼서 그때 바이버들 많이 깔았어요. 저도 깔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스갯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맞아요. 옛날에 왕조 시대에도 저작거리에서는 왕 욕하기도 하고 뒷담화를 하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절에 우리가 이렇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말한 것처럼 정말 메신저나 SNS 같은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절대 수사나 검색 안 한다. 이 말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